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고 영상과 기프티콘 등 20만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라오입니다 자 오늘은 PC방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설정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메뉴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더럽게 찍어서 그러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사과드릴게요 일단 그 참깨라면이랑 그리고 또 치즈불닭 그리고 또 소세지 콜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치즈불닭 참깨라면 참깨라면 소세지 소세지 이 정도 됐을 때 콜라 한입을 싹 빨아줘야죠 다시 참깨라면 다시 참깨라면 자 그리고 다시 치즈불닭 자 그리고 다시 치즈불닭 저희가 이제 치즈 갔을때 Eti 국물 먹을게요 np 抹 değild면 으흡 으흡 dressed up 구독좋아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 맞다 댓글에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문화상품권도 드립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아 소세지야 잡혀라 그렇지 아 앞으로는 영상활동 좋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생방송은 매일 밤 10시입니다 왜 이런말 하냐구요 할말이 없었거든요 뜬금없이 죄송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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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또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성청 맛있게 먹다랍니다 그리고 댓글 이쁘게 써주시면 제가 한분 찾아가서 맛있는 피치방 음식을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